오는 30일부터 소득요건을 없애고 기존 보금자리론 대비 대출 한도가 확대된 특례보금자리론 신청 접수가 시작됩니다. 9억 원 이하 주택에 한해 최대 5억 원을 빌릴 수 있는 만큼 8억 원 안팎 매물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실제로 현장에선 특례보금자리론을 염두한 임장이나 금매물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박소영 기자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8, 9억 원 안팎의 대단지 아파트가 몰린 기름 뉴타운. 최근 기름 뉴타운 8단지 레미안 84제곱미터가 8억 원대 효과를 형성하고 있고 기름 뉴타운 3단지 푸르지오 112제곱미터도 7억 원에서 8억 원대에 걸친 매물이 다수 나와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특례보금자리론 수의 아파트로 연 4%대 고정금리로 최장 50년까지 만기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부동산 규제가 연이어 풀린 데 이어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과 소득요건을 보지 않는 특례보금자리론까지 나오면서 현장 분위기도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문의는 많이 늘었고 실제로 매물 방문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간혹 성사되는 경우도 있고 지금 30대 분들한테는 특례보금자리론이 혜택이 많이 갈 것 같아요. 우대금리도 적용할 수 있고 전문가들은 특례보금자리론이 9억 원 이하 금매물 소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4%대 금리가 여전히 부담이라는 의견도 나오지만 수요를 자극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분석입니다. 특히 서울 노도강과 금강구 지역엔 특례보금자리론 대상 주택이 많게는 80%까지 분포돼 있어 그 효과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연초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이 연 8%를 넘어선 가운데 내 집 마련을 위한 실수요자들의 셈법이 더욱 빨라질 전망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박소영입니다.